으아아아앙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쌉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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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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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곰신아 왜 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심심했어 놀아줘 안돼 안돼 어제 삼촌 밤샘 게임 아니 아니 공부하느라 밤샘 게임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야돼 너무 졸려워 아빠랑 엄마한테 이러기 전에 빨리 놀아줘 음 녀석 사위를 벌써 배웠구나 그래 놀아주지 뭐하고 놀아줄까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스펀지밥 놀이하고 놀아줘 스펀지밥? 응 삼촌이 스펀지밥 빼줘 스펀지밥 큰일났네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 빨리 와 빨리 빨리 에이씨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 에이씨 에이씨 빨리 와 삼촌 빨리 스펀지밥 스펀지밥 놀이 스펀지밥 놀이 아 진짜 지겨워 죽겠네 어 그래 봄수야 빨리 삼촌이 스펀지밥 빼줘 음 야 봄수야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응 삼촌은 스펀지밥이 아니잖아 그치 어 어 너 실제로 스펀지밥 보고 싶지 않니 어 맞아 있어 스펀지밥 야 봄수야 모르고 있었구나 어 우리 집 부엌에 스펀지밥이 살아요 아주 그냥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잘 봐봐라 에이 야 짜잔 여기 스펀지밥 있다 스펀지밥 어 스펀지밥 어 여기 스펀지밥이랑 아주 신나게 놀아 삼촌은 잘꺼야 어 어 어 진짜 스펀지밥인가 잠깐만 근데 뭐야 야 네모나키만 하고 뭐 스펀지밥 눈 코 입 뭐 팔이랑 그 코가 없는데 뭐야 이거 그냥 스펀지잖아 삼촌 어 이제 어 이제 잠 좀 잡아야겠다 아이 귀찮은 녀석이 사라졌으니까 어 어이 삼촌 어 어 봄수야 왜 왜 또 왔어 나도 거짓말해 무슨 거짓말 어 그거 스펀지밥 알이잖아 봄수 니가 어 지금 저걸 스펀지밥이라고 안 믿으니까 아닌거에요 어 알아 스펀지밥이라고 생각하면 스펀지밥이라고 내가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어 스펀지밥은 어 다리도 있고 어 발도 있고 눈코입 다 있다고 니가 그렇게 스폰지밥을 만나고 싶다면 주문을 하나 알려주지 자 저 스폰지에 대고 눈을 꼭 감아 그런 다음 스폰지밥이 되라 스폰지밥이 되라라고 외치면 스폰지밥이 될거야 빨리 가서 해 진짜 응 그럼 진짜지 응 진짜야 진짜 빨리 가 한 번만 더 믿어본다 문을 잠가버려야지 이거 이게 진짜 스폰지밥이 된단 말이지 내가 삼촌 한 번만 믿어본다 눈을 감고 눈 감고 스폰지밥 되라 스폰지밥 되라 스폰지밥 되라 스폰지밥 되라 스폰지밥 되라 스폰지밥 되라 됐을라나 아니 이거 한 번만 더 해 스폰지밥 되라 안녕 스폰지밥이야 내 이름은 스폰지밥이야 어 뭐 이거 어 어 진짜 스폰지밥이잖아 이거 그럼 진짜 스폰지밥이지 내가 누구겠어 몰라 스폰지밥이라고 스폰지밥이라고 어 어 어 어 안녕 스폰지밥 안녕 너 이름 뭐니 나 나는 나는 봄순대 뚱이야 아 봄순대뚱이야 이름이 봄순대뚱이야 참 신기한 이름이구나 아 봄순대뚱이야 어 우리 놀지 않을래 봄순대뚱이야 봄순대뚱이야 어 그래 놀자 놀자 뭐하고 놀아 뭐하고 놀까 봄순대뚱이야 어 그러면 어 그 위에 삼촌 있거든 그래 그러면 삼촌 삼촌이랑 같이 놀자 그래 삼촌이랑 같이 놀러가자 가자 봄순대뚱이야 가자 하하하하 똥인데요 하하하하 가자 가자 스폰지밥 와 일로와 음 같이 가 봄순대뚱이야 어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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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스폰지밥이 진짜 됐어요 이거 스폰지가 스폰지밥으로 바뀌었어 삼촌 뭐 스폰지가 스폰지밥이 됐다고 아이 봄수가 드디어 미쳤구만 에 아이 너무 불쌍한데 놀아줘야되나 삼촌 같이 놀자 아니야 저 녀석이랑 놀면 오늘 하루종일 시달릴거야 뭐 없는척해야지 자는척해야지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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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나 어쩔 수 없지 스폰지밥 그러면 내 방에 가서 나랑 놀자 그래 봄수야 같이 가서 놀자 재밌게 놀 수 있을거야 내 방 여기야 들어와 이미 들어왔어 좋았어 스폰지밥 응 날 왜 누우라고 그런거야 봄수야 그럼 이제 우리 병원놀이를 할거야 내가 의사고 넌 환자야 아 정말 재밌겠다 봄수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이제 지금부터 수술할거야 정말 재미있겠는걸 펌피아 메스 준비해 수술 시작한다 헛 헛 쏟 쏟 아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 되게 뼈가 앙상하시군요 아이 펌피아 너무 재미있다 나 이제 다시 옷 입을게 잠깐만 옷 좀 입을게 오우 그치그치 내가 애쓰라는 소리 좀 자주 듣거든 아이 옷 입으니까 다시 둥둥해졌네 아이 괜찮아 난 귀여우니까 말이야 헤헤 범수야 내가 스펀지잖아 내가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든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래서 어디 물이 좀 없을까 내가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거든 물 물 아 그럼 화장실 가면 되겠다 야 화장실? 화장실 가자 따라와 응 알겠어 그래 하자고 아니서 그럼 화장실로 가자 그래 화장실로 가자 뭐라는 거야 얘들 두 명 목소리가 나는데 봉수가 드디어 미쳤구먼 두 명인 척을 하고 있어 몰라 난 잘래 스펀지마 스펀지마 들어와 아유 물 있다 아이고 아유 시원하다 하하 살 것 같아 너무 좋네 스펀지마 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응 난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거든 물이 너무 좋아 아 그럼 스펀지마 우리 뭐야 저기 뒷마당에 그 그 뭐지 그 야외 수영장 있거든 어 야외 수영장? 우리 그 거기서 놀래? 아이 난 정말 좋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졌어 졌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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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펀지마 스펀지마 여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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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여기 야 멋있다 어? 아 뭐야 근데 물이 없잖아 아 그 그러게 물이 없네 스펀지마 그럼 여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물 금방 갖고 나올게 아 진짜? 알았어 빨리 와야 돼 응 응 물 갖자 가야지 응 물 물 물 물 물이 어딨더라 저기 물 좀 많이 필요할텐데 어디서 뜨지? 아 화장실 가서 뜰까? 아 스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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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보고 가야겠다 호호호호호호 네네 선장님 호호호호호 어 봄수야 삄려줘 내가 불락 피 들어가고 있어 여긴 너무 더워 불을 줘 아아 아 드디어 끝났다 어 잠깐만 근데 내가 뭘 할라 그랬지 뭐 해야되는 일이 있었는데 스펀지받 보니까 까먹었네 있었던 것 같은데 봉수야 삼촌 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이야 아이 스펀지받 봤단 말이야 아 삼촌 근데 이거 내가 분명히 뭐 할 일이 있었거든 아 예 내가 봤을 때 니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지 뭐지 삼촌이랑 아주 신나게 아주 신나게 게임을 어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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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깨깨깨 빨리 게임 하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하 짜 짜 짜 짜 짜 짜 봄수야 저 녀석을 노려 아 잘하는거다 봄수야 뒷돌려 자기 옆돌려 자기 아 잘한다 잘해 으 아 끝났다 아 역시 게임은 재밌다니까 그룹 아 삼촌 나 근데 게임 너무 오래간 것 같아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아 근데 분명 내가 뭐 할 일이 있었는데 게임 말고 할 일이 있었는데 분명 뭐지 음 음 뿌 뿌 뿌 뿌야 이러다간 진짜 스펀지로 다시 돌아가고 말거야 아 거의 다 말랐는데 언제 와 아 근데 진짜 분명 무슨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어 뭐야 누구세요 엄마 왔다 와 엄마 엄마 간식 싸왔어 봄수야 요리야 빨리 들어와 간식 간식 싸왔다고 어 요 앞에 쿠키 팔들하고 와서 같이 먹자 간식이랑 먹자 간식 먹자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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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요리 하나 간식 줏샘 간식 줏샘 빨리 줏샘 간식 줏샘 알았어 여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간식 먹어야지 어 개꿀맛 어허허허허 아유 맛있다 어 범시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드디어 퇴근이군 아유 오늘도 열심히 일 했구나 집에 빨리 가야지 아유 애들이 오늘은 잘 지냈을러나 아유 아빠 왔다 너무 왔어요 아 다녀왔습니다 아 네 현아 출근하고 왔어요. 퇴근하고 왔어요. 아 진짜 안돼. 야 봉쇠야 봉쇠야. 야 봉쇠야 오늘 그 스폰지밥 코스프레 그거. 뚱이 복장인거 그거. 그거 언제 벗을거야. 아. 뚱뚱이. 스폰지밥. 아 스폰지밥. 어 스폰지밥. 잠깐만 스폰지밥. 왜왜. 스폰지밥. 스폰지. 어. 아 맞아. 어 진짜. 왜왜왜왜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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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까 아까. 아까 진짜이거 스폰지에다 대고 막 주문을 빌었더니 스폰지밥이 나왔어. 아. 스폰지밥이 우리집에 놀러왔다고? 스폰지밥. 스폰지밥. 스폰지밥 나도야 되니까 진짜. 스폰지. 스폰지가. 스폰지밥이 됐다고? 어. 우리 범수가 잠깐 낮잠 자더니 어 꿈꿨나보다. 꿈꿨나보다. 아니야 아니야 진짜라니까. 아 그거 누가 말해줬는데. 누가 말해줬냐고 아니 내가 그 삼촌이 그렇게 하면 된대서 했는데 진짜 나왔다니까 그럼 스폰지밥 지금 어딨어 우리 집에 왔다메 갔어? 어 맞아 어 스폰지밥 뒷바닥에 있어 뒷바닥에 뒷바닥에 스폰지밥 있다고? 야 뭐야 그냥 스폰지잖아 스폰지밥 뭐라는 거야 이거 엄마가 주방 설거지 하려고 사는 스폰지인데 야 스폰지밥 스폰지밥 스폰지밥이야 이게? 봄수가 아무래도 꿈을 꿨나본데 얘들아 봄수가 이상한 거 같아 오늘 설거지는 빡빡 해야겠다 여보 그걸로 그냥 설거지나 해버려 응 봄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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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어어어어어어어어어